4월 4일 오늘의 성남 모란시장 오늘 6시에 도착했어요 오늘 엄청 많이 싱싱한 애들이 판매가 되었어요 500원 1,000원 그리고 3개 5,000원 크기는 다양해요 여기 있는 애들은 500원짜리 6시 48분인데 지금 오늘도 사람이 많죠 여전히 바쁘신 사장님 5시 48분의 성남 모란시장 5시 59분의 성남 모란시장 5시 49분의 성남 모란시장 5시 50분의 성남 모란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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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